할렐루야 그래도의 평강의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짖는 자의 샘 아내를 잃고 동족에게 배반당한 삼손은 불레새색의 복수를 선언하고 낙이 특별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갈증을 이기지 못한 삼손에게 샘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적에게 대항할 300명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300마리 여우를 보내어 불레새색을 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갈등과 적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삼손의 사적인 증오와 복수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자 삼손은 내기에게 졌다고 아내를 떠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협박하여 내기의 답을 알아낸 불레새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증오를 쏟고 있는 거죠 성급하고 무모한 복수와 또 다른 복수를 낳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불레새색을 심판하시고 불레새색과 이스라엘의 부정한 공존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불레새색이 악한 어떤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 손을 잡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존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 벌할 것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이렇게 잘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불레새 사람들이 그에게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정말로 이런 복수심에 불타서 소리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드는 불레새 사람 천명 새 밧줄 두 겹으로 묶인 채 복수심으로 떨고 있는 삼손 그 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을 이렇게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헐크 같은 정말 헐크처럼 안 되면 삼손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 정도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걸 헐크의 영화 헐크 이렇게 보면 화가 나면 확 이렇게 몸이 커지면서 힘이 어디에서 생각지 않은 힘이나 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사실 뭐 이럴 때에는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귀신이 들리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의 힘을 자기가 통제하지를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통제하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히에서 구절에 보면 레히에서 레히로 턱뼈 레히로 천명을 죽인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냐 산더미 같은 시체더미를 라마레히라 그렇게 부릅니다 턱뼈의 산 그렇지만은 그 호기로운 부름은 금세 부르지점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삼손이 심의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삼손이 심의 목이 말라 여왁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송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호기롭게 천명을 죽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곧이어 자기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이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라마레히는 은악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을 하나님은 주시는 은악고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은악고래를 주셨어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 삼손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른받은 20년 중에 삼손이 가장 사사다운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가장 귀한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여러분 은악고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마레히 되고 있을 때 은악고래 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평상시 여러분 지금 평상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문제가 오히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크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해야 돼요 알았어요 제가 이게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내가 평상시에 이거 이거 좀 아유 괜찮은갑다 이제 나는 어 왜 괜찮지 나 속으로 이런 진짜 생각을 했어요 하고 그랬더니 그냥 햄스터링이 확 오더라고 몸에 이상이 확 평상시에 좀 찰만하고 재미나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계속 평상시에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통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 교인들 기도시켜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평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굉장히 지금 평탄하고 좋은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 이렇게도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오늘도 건강하게 기도하게 해 주시고 생각지 않던 어떤 이런 변수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변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삶을 저도 이번에도 아내가 그때 저 문자가 이렇게 오기를 엄마가 이렇게 지금 중환자실에서 장모님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3개월 전에 가기 전에 한번 가봤지요 그걸로 이제 가늠했죠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알아볼 때 이제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했던 것으로 마음은 이렇게 놓고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그래 되니까 야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제 이제 당신 이렇게 지금 저거 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는 그것만 해도 마음속에 좀 걱정도 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그랬다 그래서 일반 병실까지 한번 왔다고 그러면 많이 나아준 거지 뭐 그렇죠 많이 나아진 거지 그래서 오기 전까지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 위기가 있을 때는 얼마나 미국에서 걱정도 되고 또 뭐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다급하잖아요 또 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되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건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뭐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뭐 문제 생기고 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은 뭐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불편할 뿐이지 불편함이 없네 불편함이 좀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막 크게 그래 된 게 아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늘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겸손히 시킨다는 거예요 겸손히 시킨다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늘 은하꼬래 은하꼬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셈이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한 것은 후회됨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항상 넘어야 돼요 한계를 항상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고 힘들고 이럴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 주실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성숙하면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돈은 그리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에 너무 이렇게 치심하고 그렇게 돈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너무 할 거 없어요 진짜 월세를 가지고도 살아요 사람은 월세를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돈이나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한번 이 믿음을 드렸는가 믿음을 보였는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애를 보면 그래요 우리 집에 승민이를 보면 그래요 얘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돈 많이 벌거나 진짜 뭐 몇억씩 벌고 하면 부모님 뭐 몇억씩 줄 그렇게 줄래요 분명히 줄래요 통이 적거나 뭐 이런 것이 적은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애에게 막 부어줘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봐도 내가 솔직하게 봐도 그렇게 주면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겠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어요 진심으로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고생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한 번씩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그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저도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게 신앙을 하나님 크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이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우리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제가 제가 그런 목사거든요 저한테 있으면 뭐든지 퍼주고 더 이렇게 해주고 싶어하고 더 내고 싶어하는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거의 다 그런 분들 거의 다 그런 분들 정말로 우리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 한 번씩 막 내는 것 굉장히 좋아해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그렇다 막 너무 아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 되면 줘요 헬만할 때 되면 하게 해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내야 될 때 그걸 가지고 뭐 신경 쓰고 사람들 뭐 신경 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참 이렇게 했는 길에 이야기해야 되겠네 미리 나중에도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장모님 돌아가시고 하면 오지 마세요 목포까지 뭐 오겠어 목포 목포에서 분명히 다 해야 되는데 진짜 오지 마시고 정서운하면 부주나 좀 이렇게 절대 오지 마세요 진짜 부모님 또 이야기해서 이야기해서 오지 말게 할 테니까 그까이 오는 거 아니겠다는 사람들은 서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저 그래서 내가 주일날 와서 아유 이야기하지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지 하려고 하면 그냥 주일날 오면 그때 해 주면 돼 그때 아유 멀고 코로나고 이래서 못 갔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 주면 다 압니다 그냥 그걸로 내가 보기에는 가까운 데 같으면 가까운 데 같으면 가보는 게 낫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내라도 꼭 그렇게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람이 먼저 분명히 돼야 돼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9절에서 13절을 보면 불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이 유다 지역으로 피신하자 유다 집합 3천명의 삼손을 찾아와요 불레셋에게 저항하는 삼손을 돕기는커녕 삼손이 불레셋에 그렇게 해놨는데 고의로 일일을 일으켰다고 그냥 감안 안아두면 그냥 잘 살아가는데 일을 일으켰다고 삼손을 결박해서 불레셋에게 넘겨주라 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서던 유다 집하가 3천명으로도 천명이 두려워서 동족을 배신하고 거짓 평화와 안전에 기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분란으로 여기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환도 마땅히 싸우고 꺼내야 할 것들과 공생하는 것을 선택해서 얻은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꼭 돌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꼭 바르게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러분 평상시에 편안할 때 편안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평안하고 진짜 아무 문제 없고 더 잘 돼 보세요 막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막 100억 대씩 다 있다 이러면 새벽 기도 나올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뭐 좀 부자 분도 나오긴 합니다만 몇 명이나 될까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될 때 잘 될 때도 오히려 나태해지고 싶을 때에도 별 문제 없어서 그럴 때에도 그럴 때 오히려 새벽 기도나 이런 거 빠질 때 내가 아휴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때는 뭐 아휴 좀 괜찮지 뭐 내가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말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